이거는 평생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 드리는 달병가 영쌤입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look, look like의 차이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제가 문제를 낼 테니 look이 어울릴지 look like가 어울릴지 한번 맞춰보세요. 너 피곤해 보여. 너 피곤한 것처럼 보여. 너 피곤한 사람 같아. 너 피곤한 사람처럼 보여. 자 여기 이 네 가지 문장에서 어디에 look을 써야 할지 어디에 look like를 써야 할지 잘 구분이 되시나요? 벌써 헷갈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나 이 like 같은 경우에는 get과 더불어서 원어민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투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쓸 줄 알면 영어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배운 look, look like를 헷갈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구분하는 법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look이랑 look like를 헷갈리지 않게 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바로 한국어 뜻으로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입니다. look을 보이다, look like를 처럼 보이다로 외우는 순간 이거는 평생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이것부터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look을 보이다, look like를 처럼 보이다로 해석하지 않는다. 사실 오늘 이것만 보더라도 영상 꺼도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끄진 말고. 자 어쨌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슬픈이라는 감정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실래요? 행복한은요? 비싼은요? 슬픈, 행복한, 비싼 각자 머릿속으로 그려진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못 그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색깔이 떠올랐을 수 있고 누구는 음악이 나왔을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강아지, 구름 이런 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혹은 영쌤이 나왔을지도. 근데 어쨌든 얘네가 되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이면서 이미지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슬픈, 행복한, 피곤한, 비싼, 활발한 이런 것들이요. Sad, Happy, Tired, Expensive, Outgoing. 그래서 이 아이들 전부 다 형용사, 뭐 ing, ed는 분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그림으로 치면 추상화예요. 정확히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look like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끝. 이제 이거만 알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아...가 아니고... 이 추상화, 형용사들은 look like가 붙지 않는다. 중요하니까 별표 3개. 뭔 말이냐면요. 너 슬퍼 보인다. 영어로 you look sad고요. 너 슬픈 것처럼 보인다. 영어로 you look sad예요. 처럼 보인다가 들어간다고 영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되게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처럼 보이든 보이든 슬픈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은 like가 따라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비싸보인다. it looks expensive. 이거 비싼 것처럼 보인다. it looks expensive. like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실수죠. you look like tired. you look like happy. it looks like cheap. 하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너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부 다 like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묘사가 안 되는, 이미지화가 안 되는 추상적인 애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하고 이 아이들은 like를 붙이지 않습니다. 쉽죠? 그러면 look like를 언제 쓰냐? 피곤한은 그리기가 어렵지만 피곤한 사람은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왜?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있을 거예요. 피곤한 사람 하자마자. 뭐 다크서클이 있을 거고 눈도 이렇게 멀어져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김새와 다르겠지만 사람을 그릴 수는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런 대상, 이런 걸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아이, 학생, 나무,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려낼 수 있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puppy, kid, student, tree, car.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명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명사 앞에는요. 추상적인 형용사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슬픈 강아지, 행복한 아이, 피곤한 학생, 커다란 나무, 비싼 자동차. 영어로 sad puppy, happy kid, tired student, big tree, expensive car. 이렇게요. 참고로 오늘 관사 그냥 다 뺄게요.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는 형용사를 붙여줄 수 있어요. 자, 이 단어들을 보면은 머릿속으로 훨씬 더 묘사가 잘 되잖아요. 이 묘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like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 앞에는 look like처럼 like가 따라와줘야 합니다. 너 슬픈 강아지처럼 보인다. 슬픈 강아지 그려지죠? you look a sad puppy가 아니라 you look like a sad puppy라고 해야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예요. 행복한 아이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you look a happy kid가 아니라 you look like a happy kid 해서 너 행복한 아이 같아 그렇게 보여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게 비싼 자동차처럼 보이는데? 비싼 자동차처럼 묘사가 되는 거니까 it looks like an expensive car. it looks like an expensive car. 이거 되게 비싼 차처럼 보여. 비싼 자동차처럼 보여. 라고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쉽죠? 그래가지고 이 look like를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은 바로 닮은 꼴 얘기할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머님을 닮으셨나요? 아버님을 닮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I look like my mother. 저를 보면 어머니의 얼굴도 그려지고 묘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I look like my mother. 하면 나는 엄마처럼 보인다. 다른 말로 나는 엄마를 닮았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You look like your father. 하면 또 되게 아빠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I look like my mother. I look like my mother. 한번 지금 본인은 누굴 닮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입에 붙여 보세요. 엄마면은 I look like my mother. 아빠면은 I look like my father.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박보검도 좀 닮은 것 같아요. I look like 박보... 죄송합니다. 정말 농담이었습니다. 그저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가져가야 할 패턴이 It looks like that이에요. 여기서 뭐 that은 생략되기도 하는데 It looks like를 쓰면서 뒤에 문장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은 전체적인 정황, 상황을 보아하니 그럴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그쵸.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이렇게 쓰면은 보아하니 비가 올 것 같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막 먹구름도 껴있고 비 냄새도 나고 약간 습하기도 하고 한 방울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It looks like를 빼주면요.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라고 강한 확신, 예측이 돼요. 근데 It looks like를 붙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야, 보니까 그래. 로 전달이 되는 거죠. 친구가 딱 봐도 고민이 많아 보여요. 여기 막 다크서클 있고 막 막 이러고 있어. 보아하니 정황이 그렇네? It looks like you have a lot on your mind. It looks like you have a lot on your mind. 너 되게 마음속에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것 같다. 그래 보인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저께 되게 아팠던 친구가 오늘 보니까 기침도 멈췄고 되게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It looks like you are feeling better. I'm relieved. It looks like you are feeling better. I'm relieved. 해서 이것도 되게 나아진 것 같다. 다행이다. 라고 전달할 수도 있겠죠? It looks like는요. 꼭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쉬지 않고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t looks like를 꼭 가져가시고 like가 붙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재미있죠? It looks like nobody's home. It looks like nobody's home. Well, it looks like somebody likes coldplay. Well, it looks like somebody likes coldplay.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워도 좋아요. look은 뒤에 형용사, 분사만 온다. look like는 뒤에 명사, 동명사, 접속사, 됐 하고 주어, 동사가 온다. 이렇게 외워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외우면 잘 못 쓰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보이다,처럼 보이다 원어로 해석해도 못 쓰겠고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 대상이 있으면 look like를 써주면 되고 그런 게 없어. 다 감정, 느낌, 추상적이야. 그러면 like를 쓰면 된다. 이걸 잘 고민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두 개를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느 게 look이고 look like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너 피곤해 보인다. 너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 너 피곤한 사람 같아. 너 피곤한 사람처럼 보여. 정답은 그쵸? 위에 1, 2번은 look이고요. 3, 4번은 look like가 되겠죠.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여기서 3번은 look 대신에 are가 와도 돼요. you are like a tired person. 이렇게요. 아까보다 훨씬 쉬워졌죠? it looks like it's almost time to finish. 그쵸? 보아하니 거의 끝날 시간이 됐네요. 우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즐겁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